아 아 어 그래 그래 나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 사랑 아 아 뭘 멈춰요 사랑해서 뭘 멈춰요 아니 지금 딱 사랑해서 멈췄잖아요 사랑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 괜히 어색해지게 아니 뭐가 그렇게 어색해서 내가 사랑을 뭘 사랑을 뭐 아니 뭐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? 아니 내가 언제 사랑을 하고 싶다고 지금 아 막 공연할 때도 막 뽀뽀하고 싶어서 입술이 막 막 이렇게 막 아니 뭘 내가 뽀뽀를 하고 싶어서 입술이 여기까지 나 아니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뒤에서 그 복지사 아저씨가 나 미는 바람에 내가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 밀린다고 밀릴 등치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뭘 아니 뒤에서 미는데 어떻게 안 밀리 아니 이상한 사람이 그 꿈 있잖아요 아직 못 정했으면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행복해지기로 하면 어때요? 내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냐?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 한 번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랑 괜찮지 않아요? 그러면은 뭐 그 그리씨가 원하는 그거 내가 뭐 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뭘 원하고 뭘 줘요 뭘까? 뭐가? 뭔데? 뭐? 나 잘 몰라 왜 저거는 뭐야 도대체 뭐야 우리 존댓아 도대체 야 겨레야 응 봐봐 뭘 뭐예요?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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